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번은 우리 가장 처음에 교과 시작되는 여러가지 운동에 관한 얘기죠. 결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가 바로 속력과 운동만 모두 변하는 운동을 찾아라 그랬는데 A같은 경우는 속력은 일정하죠. 하지만 방향은 접선 방향으로 계속 변한다는 것이고요. B바이킹 같은 경우는 어떤 속력이 빨라지고 올라오면 속력이 느려지죠. 속력 변하고 방향도 접선 방향으로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상황이 B가 되고요. 직선 레일이니까 방향이 쫙 정해져 있죠. 그런데 속력이 빨라진다. 결국 모두 변하는 것은 B가 되겠다라는 것이야. 선택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여러분도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밑넓이 이동거리 그러면 안됩니다. Y값이 위치예요. 그건 V트랩 사는 얘기고 여기는 S 그래프랍니다. 그래서 그래 0부터 5초까지 15m 전진했다. 그리고 5초 이후에 다시 15m 돌아왔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때 기울기는 바로 속도가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3m 펄세크로 등속도 운동했고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2분의 15 마이너스 7.5m 펄세크로 뒤를 향했다는 얘기죠. 운동 방향은 여기서 바뀌었다를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기업번 0에서 5초까지 이동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m. 니은번 3초일 때가 6초일 때보다 속력 어떤 이유? 꼭 수치 안 구하더라도 기울기가 어때요? 6초일 때 기울기 크기가 더 크죠? 자 그래서 3초일 때가 더 작다. 자 니은번 틀렸고요. 작다가 돼야 돼. 디귿번 5에서 7초까지는 등속도 운동을 하죠. 네. 그 다음 선택지 3번의 정답이고요. 자 3번 문항에서 이제 기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역학계에서. 지금 수평면에 A와 B 지금 자석이라고 해서 마주보는 극이 서로 같은 극이라는 얘기죠. 이때 전체의 기회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기회에 대해서 아랫방향에 A의 중력과 B의 중력의 합의 크기만큼 합력이 얼마예요? 평형 상태를 얘기하죠. 바로 바닥면이 딱딱해서 직각으로 밀어내는 수직항력. 이게 이제 얼마라는 거예요? 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힘의 합력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저울이 있다면 바로 저울눈금이 A중력 더하기 B중력 값을 나타낸다. 그것은 바로 수직항력의 반작용으로서 바로 저울면은 누름이 되죠. 이 힘의 반작용력이 저울의 눈금. 이건 저울 얘기는 없지만요. 일단 이런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기업번. B의 작용 알짬이 제로다. 당연하죠. 전체계의 합력이 제로면 B계의 합력도 제로인데 후지 따져보면 B계만의 B의 중력 그리고 A가 B를 이거 수직항력 그러면 안 돼? 수직항력은 접촉면에서 직각으로 미는 힘이고 이때는 자기력이 되죠. 그래서 A가 B를 미는 자기력. 이렇게 힘의 합력이 제로인 상황이다. 어? 그런데 아까 전체계의 계를 볼 때는 왜 자기력은 얘기하지 않았느냐? 전체계의 계를 볼 때 그 힘은 내부의 힘이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체계일 때는 자기력 얘기하면 안 되고 각계에 대한 힘의 분석 들어갈 때 B에 대해서 외력, B중력과 A가 B를 미는 자기력이 외력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랍니다. 자, 기업번은 어쨌든 알짬이 제로고요. 니은번. 수평면의 A를 떠받치는 것과 A가 수평면은 뭡니까? 수평면 A, A 수평면. 작용 반작용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힘에 대한 얘기야. 수평면의 A를 이 힘의 반작용은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 이것이 이제 저울의 눈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각력 값을 읽으면 된다. 어쨌든 여긴 저울면 없지만요. 자, 니은번은 작용 반영 관계. 너무 당연한 얘기야. 니은번 얘기야. 그 다음 디귿번에 수평면의 A를 떠받침의 크기는 바로 이걸 또 얘기했어요. 디귿번에서 이 크기는 뭐만큼 돼야 돼? A와 B의 중력 크기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크기는 A의 중력 크기보다는 어떻다? 크다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대급 모두 맞아서 선택지 3번의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은요. 지금 보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한다는 거죠. 바로 등속도운동 아닙니다. 등속원운동이죠. 앞서 1번에서 좀 이해가 됐듯이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분명히 여기 속도값, 여기 속도값, 속도의 크기는 순간순간 일정할지언정 속도의 방향이 변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속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 알자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알자힘은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는 만유인력. 이게 바로 알자힘이 되고 중력이에요. 만유인력이 중력입니다. 그리고 물론 작용 반작용으로 인공위성이 지구를 당이는 힘. 이것도 반작용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때 이 가속도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리학 2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평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학 1에서는 가속도 있다. 어딜 향하니? 중심을 향합니다. 알자힘이 있다. 어딜 향하니? 중심을 향합니다. 바로 만유인력이 그 알자힘의 정체가 되는 거죠. 기업번, 인공위성 속도는 변합니다. 속도의 크기는 일정할지언정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속도는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니은번, 인공위성의 운동방향과 알자힘의 방향은 서로 직각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번, 지구가 인공위성을, 인공위성이 지구를, 이 관계에 얘기했네요. 작용 반작용 얘기한 거죠. 그래서 디귿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 그 다음 5번 작용 반작용 얘기한 거죠.